저게 뭐야? 되게 신기한 거 있다. 쭉 가보자. 아이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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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갈바이브 하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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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. 가위바위보. 야. 뭐야. 아니야. 맞다고. 정상거리 숙례문. 실례지만 숙례문하고 영천교 수제와 사거리 어딘지만 알려주세요. 숙례문은 저기 보이는 건물이 숙례문이고요. 영천교 수제와 거리는 숙례문 옆쪽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? 그래.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안 보고요. 약현성당은 저기 저 성당 건물 보이시죠? 네네네. 아아. 저기 있는 거. 아 그래. 아 네. 이거 맞춤 건 뭐 그래? 이거 맞잖아. 아니잖아. 기회는 다른데. 야. 잘 봐봐. 어디가 있어. 야 이게 뭐가 묻었다고 그래. 야야야. 떨어져 하지마. 야. 야. 순순해. 순순해. 안 무너져. 야. 같이 들어갈래? 지울까? 들어갈까?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. 아 너무 들어가고 싶다. 탈 수 있어 우리? 재밌어? 이거 어린애들만 탈 수 있다는데? 나도 같이 뛰고 싶다. 너희들 몇 살이니? 몇 살이야? 여덟살. 여덟살? 그리고 오빠들은 너희 여덟살인데 여기 수영에 온 거고. 오! 흙이 팠어요? 흙이 팠어요? 흙이 팠어요? 아 이 정도 됐는데 여기다가 막 물고기 피우는 거 같아. 진짜 없어. 거짓말. 아 진짜. 진짜 오늘 수영장 같다. 수영장? 네. 아 배달구에서 수영장 하고 싶다. 다음에 또 와도 좋을 거 같아. 우리 다음에 여기 또 같이 오자. 나중에 오고 싶을 거 같아. 제가 왔으면. 아. 아 좋다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야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ют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